아침부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어 퐁엉덩이다 와~~ 아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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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~~ 거기다 시험 어떡해 옳지 아니야 아니야 거기다 해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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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 에잇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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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으 으 으 이 카네코르소가 카네코르소가 다른 강아지 들에 비해서 이 골격 그리고 이제 이 근육량이 굉장히 좋아요 단모종인데 지금 최고가 이정도 이정도고 이 정도고 딱 보시면은 만약에 여기에 이게 허스키나 말로미투 그리고 오브차카 같이 털이 있으면 털이 있다고 하면은 어 겉에서 봤을 때 크기가 어마어마시 하죠 지금도 이 정도인데 옆에 지금 앉아있는게 집 보시면 여기 집사람하고 뒤에 더 커요 엉덩이 사이즈도 더 크고 땡 땡 땡 땡 땡 럿 럿 럿 가자 럿 어우 비 맞자 아우 차가워 오와 가자 아빠 간다 그냥 나가버리네 지금 와 신난다 신났어 으악 뭐해 비오잖아 여러분 어우 갑자기 비가와서 날씨도 쌀쌀하고 고피불린 방아지랑 베미야 왜그래 응 갑자기 비가와서 날씨도 쌀쌀하고 고피불린 방아지랑 고피불린 방아지랑 고피불린 방아지랑 고피불린 방아지랑 고피불린 방아지랑 고피불린 방아지랑 야 너 또 얼른 탈출해 야 너 거기야? 어 아니 13살이 13살 13살 13살인데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얘가 탈출을 너무 많이 해 너무 많이 해야 돼 어제 탈출 해가지고 어 오! 오! 살살! 혜니 살살! 와우! 공! 공! 공 달라고! 와우! 혜니야! 야 밥! 앉아! 앉아! 알란! 앉아! 우리 알란이는 젖은데 싫어예요. 숙녀라고 젖은데 안앉아요. 자기가 바본 줄 아나? 아랫. 아랫. 자기가 바본 줄 아나? 아랫. 아랫. 아하하... 이게 바로 15년차의 내공이죠 공 줘요? 왜 안 줘요? 얼굴 나오면 안 된다? 아니 얼굴 다 나왔어요 벌써 공 가지고 나온 댄 아휴 아니 왜 엄마한테 자꾸 대야되는데 왜요? 아침에 항상 같이 놀아주고 좀 만져주고 해야지 애들도 스트레스도 풀리고 하니까 근데 잘 봐요 앉아 옳지 얘는 주인이 막 뺏어도 암만 안 해 여보 기다려 침 봐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침 이거 오~~~ 오~~~ 으흐... 야생이네 야생한 아 왜그래? 나 무섭게 해!